강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개 전동자치회관에서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. 먼저 공항동, 등촌2동, 방화1동, 우장산동, 화곡3동체험단은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항공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기내훈련체험과 항공역사관 투어를 진행합니다. 또 화곡 본동에서는 옥수수, 토마토 등 농작물을 직접 수확해보고 인절미를 만들어보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 이 밖에도 각 동마다 장담극위, 재난안전체험, 숲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의미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참가비는 무료거나 최대 16,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무료입니다.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강서구자치회관 홈페이지에서 동별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.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동주민센터 또는 강서구청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